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에서 40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40장 9절로 1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먹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일심전심 지속의 아름다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아름다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약 따라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 따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바로 언약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시대의 흐름 또 경제의 흐름 이런 흐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흐름의 베이스 기본은 언약의 흐름일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숫자적으로 138-1424-2500-237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흐름을 늘 강단에서 우리가 듣고 또한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세계보고마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자들을 불러 세우시게 됩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독특성과 그들의 정체성 그들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그 발걸음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 바로 각자의 CVDIP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에 CVDIP가 있는가 하면 올해 2019년도에 CVDIP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번 달 오늘의 CVDIP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도 또한 중요한 만남 중요한 어떤 문제들 그러한 여건들을 통해서 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CVDIP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말씀 즉 복음 강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또한 그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완벽한 거로 이 땅은 분명히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강단은 완벽하다 이 완벽한 복음 강단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복음 강단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나와 관계되는 가정 모든 산업현장 모든 만남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소통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되어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제대로 나의 꿈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기목적으로 인본적으로 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주신 나의 현장 속에서 내 꿈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의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이미지는 우리가 운동선수들에게 폼이 중요하듯이 그 하나의 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으로 무진 훈련과 애를 쓰고 있듯이 꿈을 이루는 힘 이것이 바로 이미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는 말씀과 삼원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참으로 꿈을 이루는 그러한 애통한 몸부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절대 능력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삼원을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삼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일삼작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는 꿈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 인생작품을 오늘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만남 또 하나의 계획 우리의 오늘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아름다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영역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영적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이러한 모습과 같다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그 공중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 속에 그 밑으로 깊게 뿌리가 자라야 되고 퍼져나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내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깊이의 영역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러한 깊이가 있는 성령 충만의 삶 오늘도 내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시간 그 어떤 망가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깊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깊이의 영역 이러한 영역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게 되겠죠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바로 넓이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한 삶 이웃을 섬기고 그 넓은 폭을 가진 그러한 삶 말씀 속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넓이의 영역도 성장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위로 자라면서 햇빛을 보고 쭉쭉 뻗어나가고 자라는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영적 성숙 바로 높이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길게 넓게 깊게 이러한 영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그 사람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길이의 영역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의 영역 즉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미지 그 프랙티스를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그 힘, 부단한 노력, 자기 개발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길이의 영역 이처럼 네 가지의 영역이 참으로 성숙해지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스 3장 19절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얻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영역에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그 무한성이 영적 성장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정말 우리의 인생 작품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발견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이 지속되어지는 변치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 그것을 위해서 오늘 9절에서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참으로 만민에게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우리 복음 전도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힘써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대해서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우서 4장 2절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주의 일에 힘써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마의 말씀이요 또한 구원의 일성을 증거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유일성 이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강단에서 전해주고 있는 함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의 비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나한테 임한 함께의 비밀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위디와 임만웰과 원리스라는 함께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중 앞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있어 정말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함께의 비밀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으로 오게 됩니까? 바로 사천말씀 운동의 리더로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금의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의 아름다움을 누려라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2, 3, 7나라 보금화의 지도자로서 오늘도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4장 5절은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 완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전도자로서 보금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의 아름다움 그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담대의 보금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정말 말씀 운동의 리더로 쓰임을 받아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28편 7절도 여호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 즉 보금을 전하는 자에게 강한 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그 팔로 다스려주시며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이 함께의 비밀을 마음껏 만천하의 천하라 알려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 너의 응답이 있다 거기에 너의 모든 치유와 서밋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그 두 팔을 벌려 애통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지금도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징계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시간표가 아닌 거로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두 팔을 벌려 오늘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두 팔이 나의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이 눈물의 씨는 기필코 멸망하지 않고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씨가 풍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번 주에 그 강단의 결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심전심의 지속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모든 족속에게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담대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는 현장 전도 제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